오라온 펜타스토맥스 2 으악! 저 사람이 공주님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걱정 마시오 공주 나는 토끼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모든 게 이 절국공이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공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계획이 좀 거칠어졌을 뿐 펜타스토맥스! 빨리 저 절국공이를 찾아줘! 날 잡아보겠다니 따라와 보시지 흠! 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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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열겠다고! 암흑 기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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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하게 이렇게 큰 걸 훔치면 어쩌자는 거야! 어쨌든 곧바로 지구 멸망 작전에 들어간다 신비의 절국공이여! 악마의 씨앗을 키워다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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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절국공이 암흑의 기운을 물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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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멕스, 어떻게 할까? 어떡하긴. 먼저 풀들을 없앤 후에 블랙 위저드를 찾아서 절국 공인을 뺏어야지. 모두 시작하자! 마녀의 그녀의 그녀가 exe 하마토는 큰일 날 뻔했다. 응! 그러게 말이야. 한 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블랙 위조드! 날 찾아내다니 칭찬해 줘야겠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나와라! 크리핀 슈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만든 크리핀 슈트다. 크리핀 인! 댄디! 프롬! 괜찮아? 많이 아프다. 음! 마지막이다. 암흑 기온! 잠깐! 블렛 위자드, 아까는 잘도 도망갔지만 이번에는 어림없다. 펜타스톱 맥스! 그래 봤잖아. 크리핀 암흑 기온! 이 암 배려! 다음은 내 처리다. 펜타스톤 더블 앤! 크리핀 슈트 오! 끄떡도 없잖아! 이 크리핀 슈트는 외부에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즉, 아무리 공격해봐야 소용없단 뜻이지.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럼요! 아니, 방법이 하나 있다. 페타스토 맥스! 뭐하는 거야? 그건 이미! 밖에서 부술 수 없다면 안에서 생긴 충격으로 공격해 두지! 설마, 안 돼! 어서 놔! 이러다 너도 부서진다고! 페타스토 맥스! 위험해! 빨리 떨어져! 차타는 지금이야! 시계를 반대로 돌려! 반대? 아, 맞아! 반대로 돌리면 카봇이 사라지지! 이게 뭐야? 으아악! 으악! 다시 올 레드로! 바로 카봇! 오개랑 블랙 비즈! 치사하게 이런 방법을 쓰다니! 이제 절국공의를 돌려줘! 가져라, 가자! 오늘은 졌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한다! 다시 올 레드로! 오개랑 블랙 비즈! 오개랑 블랙 비즈! 또, 다가가.. 오후W On Air!